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신문사도 고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고객들은 의사 정원을 증가시켜야 된다는데 공병호가 여러분 의사 정원을 증가시키면 의료비출이 폭증해서 너무나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대중을 그냥 대중을 추종하는 겁니다. 대중 함께 아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와신또 포스트가 야단이 났네요. 와신또 포스트지는 클레이엄 집안인가 하는 집안에서 아마존을 창업한 베이조스가 구매한 거지 않습니까? 와신또 포스트 스태프들이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와신또 포스트의 오나인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와신또 포스트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정하기를 안치로 결정한 순간 20만 명 이상 정도 여러분들 구독자가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대대적으로 다뤘네요. 신문사도 참 힘든 겁니다. 정론을 펴야 되는데 다수 대중이 정론인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25만 명이 빠져나갔네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빠져나갔네요. 25만 명이 25만 명 이상이 와신또 포스트 구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참 큰일이죠. 그걸 오늘 국내외 신문들이 잘 다뤘네요. 와신또 포스트 특정 후보 지지하지 않겠다. 선언에 25만 명 이상이 구독을 끊은 겁니다. 20만 명이 하고요. 전체 구독자의 8% 빠졌으니까 큰 수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절독자 증가 추세가 있었다. 미국의 공영라디오 방송이 보도했다. 공영방송이 보도할 때는 20만 명이고 월스트리트 채널이 보도할 때는 25만 명 이상이 구독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논평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대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유튜브들이 진영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친윤 유튜브 방송은 친윤만 방송하고 딴 건 입 다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1976년 대선부터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선택했네요. 별로 좋은 관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가 저는 신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논평을 하고 선택은 국민들에게 넘겨야지 구독자에게 넘겨야지 자기들이 구독자 보고 이 후보를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1976년도부터 여러분들 와신또 포스트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해왔다 해 가지고 계속 이어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맞붙었는데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논평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을 찍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투표권은 없지만 제가 사실을 보도하지만 나는 트럼프 후보 편이다 나는 해리스 후보 편이다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느 유튜브가입니까 나는 해리스를 원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와신또 포스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하거든요 사실을 보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신문사의 논조나 유튜브의 논조를 가지고 논평을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목선 의사결정의 목선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논평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오피니언 의견을 필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두카키스 메사추세트 주지사는 여기 루이스 사장입니다 와신또 포스트가 올해 대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대선에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지 않는 독립적인 신문으로 자리를 매기겠다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해 있던 그런 구독자들은 열렬하게 되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 해리스 후보에 손을 안 들어주냐 저의 논평은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있더라도 국힘당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고 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 윤 대통령 지지 안 했지 않습니까 입 다물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격앙되어 있는 거죠 와신또 포스트가 배반했다 아마존 창업자가 여러분들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의 주장을 배척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의대 정원 반드시 늘려야 된다 이런 분 생각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